오늘 비대위에 참석하시고 또 아침 일찍 의총회도 참석하셔서 재신임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미래통합당 구성하는 겁니까? 법사위원장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는 의장님이 요청하신 명단 제출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명단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뭐 당장 여당이 제출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일방적인 요구에 그냥 따라하는 행터로는 입법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뭐 국회가 꼭 원구성이 돼서 상임위를 열어야지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일방적인 여당의 폭주를 막는 것도 저는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이 거수기가 되고 앞잡이가 돼서 사실 어떠한 견제 기능도 지금 국회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주영 원내대표가 복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무력감을 느꼈다.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우리 야당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이 부적절함, 그다음에 이 여당의 폭주를 알릴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상임위 구성 명단 제출 안 하고 협조 안 하느냐고 얘기하시지만 어떻게든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국민들께 지금 균형이 깨져 있는 이 국회 상황을 알리는 것 저는 야당 원내대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돌아와서 재신을 받았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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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마 그렇게 배정을 하고 꼽고 이럴려고 할 텐데 그럴 수는 전혀 없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때문에 그런데 이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지금이라도 돌려다워 그러면 원구성 바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는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통합당에 불참해서 이 외교안보, 북한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통합당이 참여한 가운데 외교안보와 관련한 회의는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이 뼈 있는 농담을 던졌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이사민 선배님은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 하셨죠? 이사민 대표님은. 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협상 과정에서. 그러면 왜 법사위를 가질까. 가지십시오. 민주당은 처음에 그런 생각이었어요. 단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올라온 그 법률, 민생 법률 91건을 발목을 잡았던 그 체계 작구 심사, 그것만 오랜 서로 소망이니까 여야가 바뀔 때마다 똑같이 하니까 이거를 좀 제도 개선을 해서 법사위를 그러면 말하는 대로 검찰 헌법재판소 공수처 다 관할할 야당이 그것만 빼고 가져라.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민주당이 생각할 때 20대 국회의 마지막에 발목 잡히는 것이 재현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제가 주제를 함께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아마 20대 국회 말에 패스트트랙 전국을 한번 잘 보십시오. 4 플러스 1 불법체를 만들어서 니네들 이렇게 하냐, 뭐 하냐, 폭주한다, 막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의견을 단 하나도 거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에서도 지는 아픈 신리를 다 잃은 거잖아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국민 속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폭주라고 비난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국민이 판단할 몫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20대 국회처럼 명분도 신리도 다 잃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국민의 마음을 어떤지, 신리를 어떤지 양당과 결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저도 답답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는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영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대신 책임도 여당에게 있다. 우리는 그런 식의 들러리 협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가 없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20대 국회하고 똑같이 할 거라는 가정과 지금 협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대다수의 의원이 바뀌었습니다, 21대에.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야당이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민주당이 생각하시는 대로 밀고 가시죠. 그리고 책임도 다 지시고 야당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 의정활동, 견제활동 하면서 한번 21대를 겪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성혜 의원, 18개 다 가져가라 그러는데 민주당이 알겠다 그러면 다 가져갈게. 왜 이러지 않죠? 계속해서 11대 7, 그래도 7개는 야당이 가져가야지 아주 만약에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18개 다 가져가겠다.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도 왜 안 그러는 거죠? 당내에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 감사 뿐만 아니고 책임을 여당이 다져야 됩니다.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는 건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입법 과정의 책임을 여당이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과거 전제주의 정권 시절의 여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부담이 너무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비율을 나눠서 책임을 갖추자는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절대적 안전 과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를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투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여권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에 따라서 존중해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당의 진심도 야당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결이라고 하는 코로나19에 꼭 필요한 추경심사에 필요한 예결위까지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온전하게는 다 드리지 못해도 그렇게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것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여당에게 유리한 관례는 관례고 야당이 주장하는 야당 법사위의 관례는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례를 얘기할 때는 관례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의회를 한 번 다 독식하셔서 한 번 밀고 가시는 것도 저는 대통령의 공약당을 지키시는 것에 한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은 아무리 좋은 관례라도 준법, 법을 지키는 것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가 협상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박병석 의장이 만났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의장은 협상을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과연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서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원장 또 선출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본회의 일정이 연기가 될지 3차 추경 예산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도 더 이상 물러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경우를 긍정하셨습니다. 세 분과는 열접인의 trò fans과 연길과는 다시 Hail 품과의 회의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